저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누냥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표정과 포즈 해주세요. 이거를 우담이 형 먼저 하고 순서를 먼저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쏘당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치명적인 표정, 포즈. 치명적인 포즈 어디 보고 하면 되나요? 여기 보고 하면 됩니다. 저만의 치명적인 포즈랑, 저는 항상 제가 추구하는 포즈가 있어요. 그렇게 재밌어요? 웃음이 끊기지가 않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요? 굉장히 즐겁네요. 형 놓지마! 왜 그래 포기하지마! 형 가셨어 지금. 놓지마.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보고 하면 됩니까? 항상 제가 추구하는 포즈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울지마! 울지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네. 우담이 형은 수정 보러 얼른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저인가요? 저인가요? 치명적인 포즈. 치명적인 포즈. 제가 평소에 잘 웃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치명적인 정색을 해볼까 합니다. 정색. 예, 알겠습니다. 잘생겼어. 여기 약간 떨리는데? 여기 약간 떨리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떨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면 다음은 전가요? 우리 우진이 형. 우진이 형? 지금 우담이 형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여기 이 형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진영이 형이랑 살짝 헷갈렸습니다. 저기 수정받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진이 형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진영이 형.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영이 형. 저는 요새 뭔가 제가 또 너무 이렇게 뿌잉뿌잉 귀여운 것만 봤었던 것 같아서 요새 되게 오빠함이 약간 밀고 싶어서 좋죠. 제가 섹시한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 그럼 욕 살짝 내릴까요? 이건 아니고요. 제가 섹시한 모습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저는 또 머리도 약간 젖히고 아, 좋습니다. 그럼 섹시 치명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저는 여기... 근데 섹시를 처음 도장해보는데 혹시 그럼 가려드릴까요? 가림막 해드려요? 아,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면 되니까 네. 네. 자,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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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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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다 할 수 있을 거 같아. 아, 정말... 아, 정말 기 살려주기를 했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국이 형. 다음은 용국이 형. 어, 저는 요새 약간 이상해요. 제 팬싸인회 때 찍힌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으로 태그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귀여워요 귀엽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톡 후사인데 제 자신이 너무 귀여워갖고 죄송해요 웃지 마세요 네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V를 저기 있구나 이렇게 아 귀여워 이거예요 이렇게 찍힌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귀엽네요